라단시 큐 뭘 주문하시겠어요? 안녕하세요 아기 접경 좀 부탁해요 오케이 좋아요 뭐라면 되나요? 이것 좀 배달해 알겠어요 얼른 배달해야지 안녕하세요 배달 왔어요 오케이 왜 크네요? 고마워요 갈게요 잘가요 소파가 있어야겠어 알겠어요 준비됐어요 소파가 있어야겠어요 소파 배달이야 여기 블라드 소파 도착했어요 소파요? 소파 가지고 왔어요 미키 어서 타 미키 어서 타 미키 어서 타 미키 주광도 필요해요 네 배달 센터입니다 배달 센터입니다 배달 센터입니다 배달 왔어요 제 주방은 어디 있나요? 네 오케이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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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